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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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네, 장모님. 그러니까 우리 선주랑 이혼을 하겠다고? 네. 이미 선주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 형부. 옥샘 봐서라도 언니랑은 이혼부터 하는 게 맞긴 하지. 아이고, 애써도 애전혈과 애써 애는 건데. 지금도 늦은 거지, 뭐. 그래서 선주 해제는 뭐래, 하겠대? 그게 아직이야. 아이고, 참. 딱 보니까 안 하겠다고 버티는가 보구만. 아이, 잔디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젠가? 지 엄마 돌아왔다고 그리 좋아하는데 잔디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나? 아이고, 잔디가 작은 언니 인질이구만. 금서방, 저기 잔디는 아직 모르지? 네. 아휴.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어여 말아, 토깽아. 밥은 먹었냐? 엄마랑 먹었어, 할머니. 그리고 아빠. 어.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아빠랑 엄마 이혼하는 거. 잔디야. 그래서 기분이 좀 그러네. 아이고, 잔디. 아이고, 우리 토깽이도 이미 알고 있었네. 장모님, 그거 언젠간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 현실을 받아들여, 어? 아이고, 나 이거 더워. 왜 붙어? 난 뭐야. 야, 나는 선생님 님 Nitru는 release. oğlum. 아이고, 바노. 안돼 당겨. 나는 해결할 때도 있어. 그럼 위험한다고 믿는ishop 햄은ues이 drastic. 뭐 왜 이러히 звуч하려, 날 might 부족해 coal. 감사합니다.